쿠드원!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유튜브 트위치 열라와라당 자 여기 아까전에 이제 그 됐다시만하게 크게 이제 마리오가 저기 그 고양이 마리오로 초사이아인 그 빅 마리오로 변신을 해갖고 이제 처음 이제 그 왕쿠파를 때려잡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짜잔한거 이제 요 캐치 라인을 몇 개 모으고 나가지고는 지금 8개까지 일단 모아놓은 상태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새로 생긴 저쪽 에이리오로 한번 가서 탐험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맵을 봐야지 지금 일단 여기는 뭐야 이거 파닥파닥성 고양이 의샤를 모두 떨어뜨려라 여기야? 등대잖아 여기는 아 이걸 타고 가야되나 보구만 아 이걸 타고 가야되나 보구만 자 타옵시다 일단 ZL 내리기 점프 아 헤어도 이렇게 친구나 자 일단 고양이 마리오로 하나 놓고 저기 뭔가 있거든? 차차 모으면 되겠지 일단 일단 실왕이라서 엔딩을 일단 보는게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잠깐만 여기서는 열다섯 개를 모아야돼 여기서 열다섯 개를 모아야돼 여기서 열다섯 개를 모으는게 맞고 최대한 많이 모아야되겠지 그러면 어디까지 튕기는 거야 저기 저기까지 가야되나 아 이렇게 가는거구나 아우씨 아우 잠깐만 내 고양이 마리오로 어떻게 하냐 어떻게 내 고양이 마리오 어떻게 내 고양이 마리오 아우씨 아우씨 한개 일단 두고 어 저 한개 떨어졌다 먹어야지 두고두고 먹어야 돼요 아이템 썼기 때문에 한개 여기도 올라가면 되겠지 어? 뭐 있다 아하 아하 이거 또 보너스 스테이지구만 이거 또 가담에 뭔가 있을거 같은데 어? 아 덜 먹었다 에이 덜 먹었어 이거는 여기는 그니까 여기 정문으로 해서 들어가는게 맞겠지 아닌가? 이쪽 말고 일로 가야되나보네 고양이 붕붕붕봐야 대변 여기서는 이제 저거 한개 한개 모을 수 있나봐잉 오우씨 오 야 이걸 일단 타고 올라옵시다 못 올라가네 못으로 가야되면 자 여기 작은거 한개 여기서도 다섯개를 모아야되네 아 암기보다 이상한데 이거 모으는 방법이 없는데 에이씨 내가 이쪽에 한개 있다는건 알았으니까 저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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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모아야될까 2단점프? 아 2단점프 해야되나보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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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점프 하는거 맞는거 같은데 아닌가 여기 여기 벽 타고 와야되나 여기 벽 타고 와야되나 여기 벽 타고 와야되나 아 저거 난 저거 빙산 저거 둥둥 떠내려간다는 생각을 못해가지고 아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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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아 이게 이 타이밍에 또 나온다고? 오우 아우 귀찮아 오우씨 아우씨 잠깐만 잠시만 오 온다 자 자 온다 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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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일단 한개 모으세요 여기서 오우 오우 다행이다 여기에 숨어도 넘어갔구만 오우다행이다 여기 숨어도 넘어갔구만 오우씨 네 일정 타이밍이 있었구만 네 여기서는 일단 하나 먹었으니 근데 어디 딴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기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어디에 가야 되는 건지 알아야 돼 이걸 뭐 가든지 말든지 하지 여기 뭐가 있나? 이쪽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뒤로 어이씨 저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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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들 어 뭔가 있네? 아까 갔잖아 여기는 아이씨 아 여기서부터 가는게 좀 난감하네 저기만 한건가? 아 뭐야 여기 앞에 있었네 뭐야 이거 아 이렇게 올라오는거구나 오우씨 이런거 투명발판도 이런거로 만들어놨네 나닥있네 저기 발판이 있는데 분명히 어 어 짱인가 아이씨 이게 네 번째야? 곳곳에 이게 있나본데 우와 물 물어? 눈에 보이는게 여기 하나 둘 세개 나무자는 어딨지? 아 투명발판 이거 아이씨 짜증나네 아우 아하 우와 짜증나게 돼있다 네비 여기 아우 아우씨 진짜 아우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 어 어 막혔다 막혔어 아이씨 아이씨 일단 벽을 타고 무작정 무작정 일단 올라가보자 일단 길을 최대한 찾아야돼 어 어디 어디 연결통로가 있나본데 잠깐만 눈인가 아 여기서 이게 떨어진다고? 잠깐만 내려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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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씨 일단 내려가 내려가서 먹어 일단 어 하나 일단 먹었어 하나 일단 먹어 보이니까 먹은거야 보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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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는데 여기서도 지금 쪼가드들 먹을 수가 있는 것 같거든? 그게 문제네 아이씨 아이씨 쪼가드들 보이는걸 어떻게 해야되지? 어 일단 숨기기 와둬어 으씨 이제 열개네 아아아 나머지를 어디서 보여야될까 아이씨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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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여기 나머지 나머지 것들 먹고 싶은데 아아 조금만 더 고생해볼까? 쪼금만 더 고생해보자 그러면 먹을 수는 있을거야 못먹을건 없어 나락이다 여기 나락이다 나락 여기 나락이고 길이 없네 여기 아 여기로 가는구나 근데 일단 이쪽은 아니여 투명발판을 저쪽인데 반대편인데 저 반대편 위치에 있네 작은것들 저 반대편으로 저 반대편으로 저 반대편으로 오오오오오~! 아우ㅓ. 와아 이거, 여기가 어렵네. 어? 뭐야? 어 언급결이 왔다. 잠깐만. 어 여긴 언급결이 왔거든? 근데 저긴 오면 되네? 저쪽에 저거 한개 있는거 저게 문젠데 아이씨 아 아우 진짜 짜증나 저기 한개 또 있다 어 여기 한개 있고 일단 올라가요 올라가요 아 아 아 아까보다 잘 보이는데 지금이 기회인데 아 미친 그렇지 그치 여기서 저기 저기구나 아 아 여기서 지금 지금 잘 보일 때 뭐가 이거 지금 잘 모르는게 기회거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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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나야죠 진짜 여기는 아까 두 개 보였는데 분명히 아이씨 여기도 그럼 가기 힘들단 말이야 종부 쳐야 되나? 아 이거 바닥 잘 보일 때 빨리 먹어야 되는데 아 큰일났네 이거 아이씨 아이씨 미치겠네 진짜 아 하나 먹을 수 있나? 잠깐만 제발 제발 어어씨 어어 얽 오 목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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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 먹었다 일단 먹었어요 일단 한개 먹었어요 하나 남았는데 이제 어 힘들어 뭐야 올라가는 길 있었네 아 뭐야 올라가는 길 있었잖아 아 어 올라가는 길 있었어 알고 갔더니 근데 저기가 문젠데 저기 어떻게 가야되지 와 한개 남았는데 저거 진짜 한개 때문에 도와 버리겠네 사나 아 아 어떻게 가는거구나 아 그 앞에 길이 보이네 잠깐잠깐 아우 여기서 아이템 아이템 뭐야 높이가 당한가? 어우 높이가 당한갑다 잠깐만 아 방법이 없다 여기서는 그러면은 점프해서 점프를 해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오 오 오 오 오 오 근데 왜 이렇게 힘드냐 진짜? 와 진짜 힘드네 잠깐만 그럼 여기서, 여기서의 그 모든 일은 끝났지? 응 여기선 끝난거 같애 저쪽에도 있네 일단 4개를 보아야되네 4개 또 어디서, 어디서 보아 자 일단 저도 안가본 데로 갑시다 일단 빠른 손절이 플레이 타임을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거 같애 고양이 샤인으로 든벨을 밝혀라 라고 되어있는데 먹으러 올라가야되네 오우씨 깜짝이야 오우씨 깜짝이야 오우씨 깜짝이야 뭐지 아 으으으우 durch 이곳 계속 올라가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싹가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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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 자랑 다시 가겠다 어 패턴 나왔어 일단 여기서 점프로 왕점프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따라잡나? 따라잡았네? 따라잡았네? 아 고양이야 또? 아이씨 아니 천사 고양이가 났구만 뭐 노구리를 여기서 줘가지고 아 짜증나이씨 요거 밑에 있는거를 다 모아서 일단 개수를 충족을 해야지 진행이 원활하게 되는데 이거 모으는게 쉽지가 않네 오케이 탔다 잠깐만 탔는데 지금 저기 중요한게 지금 여기서 점프들 일단 해야되겠지? 오어어어어 뭐야 아 고양이? 놀랬다 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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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아우 힘들어 여기 이제 비집고 올라가야되는데 오어 뭐야? 이거 어떻게 가야되지? 아 저 코너.. 코너닝.. 코너닝을 해야되나 본데? 쨔깐한거 5개를 어떻게 먹으냐고 또 코파가 점점 또.. 엄습에 오기 시작하는 거 하는구만 또 아 나 저거 안먹어 너구리 먹어가지고 낚였잖아 아까전에 아 또 코파 또 또 또 개스작 시작이네 또 피해피해피해피해 오!! 깜짝이야 왕 됐어 됐어, 됐어 x3 잠깐만 ㅋㅋㅋㅋ 1개 문제는 조각이 4개 남았다는거야 여기서 막 저기 조각 남은걸 언제 또... 아 피곤해 아 어 없어졌다 맵이 조금 넓어졌나 봐 3개가 남았는데 조각을 먹는 게 또 문제거든 자 등대로 한번 일단 스타의 파악을 해봅시다 괴물인에 뿜는 강력한 퓨니블래스트는 무언가에 뒤로 숨어서 피할 수 있다 음 건물 뒤로 뭐 이제 이렇게 막히는 게 있으면은 그거 이제 뒤에 숨어서 쩔을 하라는 얘기네 퓨니블래스트로만 부술 수 있는 단단한 블록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 거에서도 이제 저 뭐 숨겨진 거 찾고 일어나봐 아 그런 거까지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또 게임이 복잡해진네 아 근데 그나저나 이거 여기 4개 조각을 어디서 먹어야 되지? 조각 먹는 게 문제네 어 어머 어머 틈새 너무 모겠구나 아이씨 어디가서 갯수를 모아야되지? 아 여기 뭐있다 여기도 한개 있네 그렇지 이게 중요한게 아니여 지금 나머지 어디서 구하냐고 나머지 어디 어디 지금 꽁꽁 숨어있을거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머지꺼 먹는 루트를 알아야지 아이씨 어디서부터가야되 이거 다시 밑으로 내려가볼까 밑에는 없을거같은데 어머 여기 하나있구나 온다 자 두개나왔어요 두개 두개나왔어요 일단 깜짝이야 아 두개남았다 자자자자자 이걸로 일단 올라가야죠 여기서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데 가는 도중에 그러면은 이게 몇개 어딘가에 또 있다는 얘긴거 같다 왠지 난 그렇게 느껴지는데 두개가 어딨을까 은ahh 자자자자 여기 볕타고 아 나 저거 안보고 어 저기 뭐있다 잠깐만 잠깐만 저기 뭐있다 어 여기 뭐있어 어 뭔가 발견했다 통로같은게 있다 여기 어 그렇지 아 여기 하나 있었네 그러면 이제 한개 남았어요 그러면 그 한계는 어디에 있을까 자 아 떨린다 떨린다 어 다행이다 뭐야 저거 아 뭐 뭐 크게 뭐 달라진건 없나보네 근데 여기서 이제 가는 방법이 없는건가? 아 벽으로 가막히는데? 저기로 가야되나? 아무리 봐도 저기로 가는게 맞는거 같아 보이긴 하는데 아 저쪽인거 같은데 저기는 하기가 까다롭네? 여긴가? 아 여긴가 없다 잠깐만 일단 들어가 봅시다 어머머머머 우오 아 저 사이에 있네 아 아 와 끝났다 여기서 오 힘들어 우아 다행이다 이렇게 launch 두개 남았네 어 힘들어 자 일단 맵을 잠깐 볼게요 여기 끝났고 어 그러면은 투명섬에 한옷 또 있어? 아 투명섬 진짜 개 짜증나 고양이 붕붕 어디로 가..어떻게 가야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아 붕붕 저기로..어떻게 가야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아 나갈까 그냥? 잠깐만 여기로도 뭐 있는거 같은데 콜로세움 15개 모아야되고 이쪽으로 그 일단 끝으로 가야된다는 얘긴데 아 아 아 아 아 뭐 너무 귀찮다 아 저기까지 단방에 가? 가볼까? 아 근데 문에 빠지면 이거 못쓸거 같은데 어디가지? 안되겠다 저 밑에 동물 타고가자 동물 타고가자 동물 타고가자 동물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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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가자 아 아 아 아 없어지는구나 이게 뚜껑 아이씨 뭐야 뒤에 쿠파 있었어? 아이씨 깜짝이야 뒤에 쿠파가 있었네 아까 못갔던데가 저기인가? 아 아 아 여길 못갔나? 여길 못갔나보다 잠깐만 여길 못갔나? 여길 못갔나보다 잠깐만 여길 못갔나보다 여길 못갔나? 여길 못갔나? 여길 못갔나? 여길 못갔나? 아 막혀있잖아 근데 쓰읍 쓰읍 지금 하이씨 아 막혔어 진입로가 없는거야? 이거? 어? 아 2단점프해야되나? 2단점프해보자 아 2단점프 안되네 아이씨 2단점프가 안돼요 뭐야 여기 어떻게 가야되는거야 여기는 아 여기가 문제네 아 뭔가 있었네 아 여기 뭐가 있었네 하아 야 길이 있었구만 아 아이씨 와 이걸 리젠스 차단네 아아 그렇지 음 스케이트를 이렇게 타는거구만 아 너 등장 형 스케이트 근데 꼭 타야래? 아마 여기 생기는구나 아이씨 어 여기서 일단 한개 먹었고 저거 개수 잘만 먹으면은 여기서 15개 채우겠는데? 잘만 먹으면 채우겠다 잘만 먹으면 아 근데 저거 먹는게 쉽진 않을거 같은데 어디가지? 아 다시 가는것도 만만찮네 아 여기 올라가는것도 만만찮다 잠깐만 오 올라왔다 올라왔는데 저거 굳이 스케이트들 안타고도 못먹는거야? 아 아 아 스케이트들 타고 먹어야되나? 아 귀찮아 죽겠네 어후 재도전 아우 점프 어떻게 하냐고 아아아아 타이밍에 맞춰서 점프하는거구만 오케오케 오케 알았어 아 좀 이제 알거같애 그럼 끝까지 가면은 저기 가봅시다 가만 아우 뒤에도 더 있었으니까 스사는 있다잉 아아악 아 또 아우씨 아우 아우 진짜 아우씨 어 짜증나 아아 저걸 저걸 내가 여기서 먹고만 먹고 맞나 내가 진짜 그렇지 하나 먹었다 하나 먹었다잉 자아 자아 다시 고 Kont머리 달라고하메 우우우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우씨 아으이씨 으아악 어 잠깐만 제발 어쯔 아 고양이 있어야되는데 고양이 생각에다가 방거없다 아 노가다 짜증나 어우 어어 아아아아 아 저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그냥 올라오면 안되나? 아 여기 올라오면 되는구나 아우 나이스 오우 나이스 15개 15개 와 힘들어 자 이제 기가벨이 두번째 울리게 되었어요 어 이제 쿠파를 다시 나오면 이제 또 이제 쿠파를 두번? 두번째? 잡을 수가 있게 되겠네 오 어메 어메 힘든거 그동안에 일단 미 쩔이나 해놓을까? 아이쿠 아이고 아 뭐 알아서 깨어나겠지 뭐 아이씨 아까 전에도 그랬는데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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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그러면은 저어억이는 지금은 못가는건가 어떻게 되는거야 이거 잠깐만 일단 내가 집이 15개를 모은 상황이거든? 크로스 형 저걸 도대체 어떻게 가야되는거야? 여기 한개 생겼고 저기도 뭐야 여기도 한개 생겼고 롱슬라이더 여기도 뭔가 또 한개 생겼네 파닥파닥 썸 고양이 의샤 이게 뭘까 고양이 의샤 일단 저쪽으로 건너가볼까? 갯수는 일단 어찌됐든 모았어 모자란거만 일단 저기 빨리 모을 수 있을만한거만 모으면 되는건데 좀 어둑어둑해져가지고 쿠파가 올 무렵이 됐다 싶으면은 다시 저쪽으로 건너가서 기가베리는 쪽에서 그걸 해야되겠어 다시 변신을 해야되겠어 그래야지 쿠파를 잡지 여기서 도대체 다시 렛츠가 다시 취끈 다시 트위치 다시 office 아이고 저저저저 한개 저 한개 아 그니까 저걸 먹어서 미리 모아둘 수 있을 것 같긴 하던데 얘 어디왔냐 아 저기있구나 어 비온다 다시 가자 기가베드인쪽으로 가자 저거 나무 없애보셔 아 그니까 셀프로 하드벨 만들어보네 자 왔다 기가베드 울립니다 두번째 기가베드에요 아 여기서 이제 두번째 전투가 시작이 되는구만 가자 아 쿠파의 두번째 뚜까들 패러 갑니다 두둥 히잉 아 아까 아까전에 그 나무 때문에 셀프레벨 셀프 하드레벨 셀프로 뭐야 이번엔 공격패턴 뭐야 이상한 공격패턴을 들고 오네 어어 자 간다 그렇지 그렇지 불 안 쏘아 이번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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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끝났어? 어이 뭐야 끝난거 아닌가? 뭐 아까전과는 달리 왜이렇게 빨리 끝났지? 갑자기 반피 남았는데 빡 하고 끝난거 같다? 왜이렇게 빨리 끝났지? 에이 자꾸 도망치는거에요 도망치는거 또 자네 기가벨이 또 더덮어져서 물감을 지금 고양이 사는게 더 필요해 지나온 섬쯤에 아직 못찾은게 있을지도 몰라 근데 안그래도 지나왔던거중에 나중에 또 생긴게 있더라고? 그걸 또 뒤져봐야지 뭐 라고 말하는거 같다 각성 기가벨 20개 아 또 5개를 또 모아야돼? 하아 그래요잉 여기서 또 5개를 또 모으게 생겼네 아무튼 일단 여기 한적한 곳에 가서 일단 세이브할 위치를 대충 잡아놓고 근데 세이브할만한 데가 없어 아까 셀프도 하드모드 되는데 이번에는 그정도 없어잉 네 셀프도 하드모드 되면 위험하니깐 네 여기 일단 다시 왔거든? 자 일단 일단 요 뭐야 이거 퓨니월드는 일단 여기 지금 하는거 일단 여기서 한번 끊었다가 그 또 다음번에 쭉 이어가지고 가는걸 하겠습니다 쿠파들 오늘만에서 두번이나 일단 떼려잡았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이제 플레이 진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잉 캣샤인을 도대체 총 몇개를 모아야지 이게 엔딩을 볼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이 안잡히네 이제 15개인데 자 아무튼 그 다음이다잉 요거 일단 여기서 끊었다가 다음번에 계속 가는걸로 하겠습니다잉 일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